크리스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재산 절반 이상 기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완이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세요 오늘의 양식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김봉진 설보민 부부의 선한 영역력 작은 섬 아이 기부왕 되다 종교 기독교 김봉진님이 크리스천이라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첫 번째 김봉진 대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100억원 넘게 기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재단과 협회를 비롯해 사회적 기구와 학교 등에 총 100억 3,1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부금은 역대 개인 기부액 중 최고치다 기부금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배달 종사자들의 의료비와 생기비로 쓰이고 있다 두 번째 김봉진 대표 베트남 이유두의 3억원 기부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국제개발협력단체 월드투게더에 3억원을 기부했다 월드투게더는 지난 2005년 국내에서 창립된 국제개발협력 NGO로 2005년 창립 후 이디오피아에 의료기기를 지원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용환 목사의 간증 세 번째 김봉진 앞으로 우유배달 후원은 제가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가 20년 전 김봉진의 집에 처음 신방을 갔던 때가 눈에 선하다 서울 중구 광희동에 다락방이 하나 딸린 작고 오래된 일본식 집이었다 사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는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일곱 명이 한 집에서 다 잘 수 없어서 방에서는 할머니가 네 아들은 다락방에서 새우잠을 잤으며 작은 식당을 하던 부모님의 잠자리는 식당에 딸린 쪽방이었다 옥수중앙교회 성도 중에 유달리 계엄예배를 여러 번 인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다 내가 결혼식 주례까지 섰던 청년이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됐는지 사무실을 자주 이전했는데 그때마다 내게 예배 인도를 부탁했다 계엄예배를 자주 하다 보니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다 2012년 12월쯤 그 청년의 사무실 확장 감사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가 끝나자 그가 불쑥 말을 건넸다 목사님 앞으로 우유배달 후원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는 그다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뜻은 고맙지만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우유배달을 책임질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이 꼭 제의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유배달 후원에 앞장섰다 처음 1년간은 매달 300만원을 후원하다 1년 후부터는 500만원씩 번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후원 덕분에 우유배달을 받는 어르신도 100명 넘게 늘어 200명의 어르신을 살필 수 있었다 바로 이 청년의 이름은 김봉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의 대표다 김대표는 2013년 25원을 기부했고 정기 후원으로 지금까지 매월 천만원씩을 내고 있다 2년 뒤에는 우아한 형제들의 투자한 골드만삭스에서 호목사를 찾아왔다 투자한 회사가 기부금으로 우유배달 후원에 매달 쓰는데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골드만삭스 홍콩 법인의 이사 15명이 감동했다며 15만 달러를 모아왔어요 우유배달에 써달라고 이름에는 김선희 매일 유업 사장이 나섰다 어르신들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후원하기로 했다 기부금 등을 포함해 매일 유업은 매년 1억 4천만원을 후원한다 홍옥사는 서울 25개구 3750가구 홀몸 어르신에게 안부 유가 전달되면 좋겠다고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나누는 삶을 살기 바란다 하며 성경구절을 읽었습니다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오리라 재산 절반 5천억 이상 기부 대단한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소환면에 딸린 작은 섬 구도에서 태어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 기빙 플레이지는 무엇인가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김 의장 공식 서약서가 게재된 더 기빙 플레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기빙 플레이지는 2010년 8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소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 운동이다 빌게이츠는 재산의 95%를 워런 버핏은 99%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출범 첫 해 52명의 가입자로 시작한 더 기빙 플레이지는 이후 2011년 17명, 2012년 22명, 2013년 31명 등으로 해마다 가입자를 늘렸다 현재 24개국 218명이 더 기빙 플레지를 통해 기부를 선언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코버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김봉진 의장이 더 기빙 플레지에 공식 서약하면서 한국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25번째, 아시아에서는 7번째 더 기빙 플레지 서약자를 배출했다 이와 함께 앞서 재산 절반 기부 의사를 밝힌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사회 환원 방법 중 하나로 더 기빙 플레지 서약을 검토 중이다 더 기빙 플레지에 참여하려면 재산 10억 달러 이상,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5,500억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하는 것이다 김봉진, 설봄이, 결혼 이야기 김봉진, 지인의 소개로 연애를 시작해 5년을 만났죠 그 과정에서도 믿음이 같던 게요. 저희 집이 기독교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례받지 않은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엄마가 세례를 안 받으면 결혼 허락 안 하신대요. 어떡하죠? 했더니 보미 씨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아왔어요 설봄이 왈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그러다 제가 푹 빠져 있다 보니 아버지가 못 다니게 하셨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척 고마운 부분이에요 다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요 그렇게 김봉민, 설봄이 부부는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김봉진, 그는 과연 누구인가 출생 1976년 10월 10일 학력 서울예술대학교 실내디자인과 전문학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 석사 2010년 출시된 대한민국 배달앱, 배달앱 민족을 개발한 우아한 형제들의 창업자다 2019년 말까지 약 10년간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했으며 2020년부터는 비지연 CO로서 의장직을 맡고 있다 민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턱수염을 기른 외모가 특징으로 힐링캠프 같은 대중문화 프로에도 출연했다 세바지 강연에 따르면 어려서 화가를 꿈꿨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예술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뒤늦게 디자인 학원을 다니며 디자이너의 길을 보고 서울예술대학교에 들어가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2년 디자인그룹 이모지션에서 첫발을 뗐고 에오위즈, NHN 등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다 2008년 개인적으로 수재가구 사업에 도전했다 폐업하면서 빚더미와 생활구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와 국민들의 디자인 대학원에 진학해 시각디자인 석사학위를 얻기도 했다 2010년 배달앱 민족을 만들며 앞선 사업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했다 명함에 경영하는 디자이너라고 스스로를 표현할 정도로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영문대 출신이 많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복이 되면 흑수죠 홍고 출신 전문대 졸로서 첫 사업 실패를 잇고 무자본 창업으로 만든 스타트업 우아한 형제들을 10년 만에 기업가치 약 4조 7천억 원의 유니콘으로 성장시켰다 2008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후 2009년 국내에 들어온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며 다양한 초기입이 나타나고 있었다 김봉진은 거리를 어지럽히고 집집마다 대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음식점 전단지를 모바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발자였던 친형을 포함해 전 직장 동료 학창시절 친구들 모아 5,6명이 답십리 카페베네를 작업실을 삼아 주말마다 모여 프로젝트를 진척시켰다 당시 공동 창업자 대부분은 본 직장을 갖고 낮에는 회사 일에 전념하고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각자 일하다가 주말에 커피숍에서 만나는 식으로 배달의 민족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배달의 민족의 초창기 버전에 해당하는 전단지 앱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2010년 6월 25일 배달의 민족이 출시되기 조금 전 이미 배달통, 배달114 등의 경쟁자들이 먼저 나와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출시 직후 주요 앱마켓, 스토어에서 1위에 오르며 단숨에 최고자리에 등극했다 음식점 정보가 많을수록 앱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전단지를 모아 일일이 스캔하고 앱에 반영하는 맨땅에 헤딩하던 노력을 기울였다 김봉진 대표가 직접 발로 뛰며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 버려진 전단지를 무더기로 받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휴지통을 뒤지는 일도 서줌치 않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김봉진 대표의 남다른 발품을 파는 성실함과 실행력을 알아본 온 엔젤스로부터 1억 원의 초기 투자를 받게 된다 2011년 3월 우아한 형제들을 만들었다 경영자로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후 딜리버리 히오로의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 87%가 매각되었다 김봉진 대표 측은 지분 13%는 딜리버리 히오로의 본사 지분과 막교환할 예정이었으나 독점 문제로 인해 2020년 12월 28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요교를 매각하고 합작법인인 우아 DH 아시아가 설립되어 아시아 총괄로서 DH 측과 공동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김봉진 설보미님의 가족과 신앙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